새로운 불마켓 아직까지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들 섣뿌리 주식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한테야 비판이 많죠 맨날 사라고 그러냐 맨날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냐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가 작은 기업들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히 돈을 버는 기업들은요 결국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엔비디아는 어제까지 사상 최고 찍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다 본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모든 분들이 본 거기 때문에 장투가 저거는 정답이라 보기 때문에 약간 고려해 보이지만 제 주장이란 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아까도 보여드린 건데요 50에서 올라온 SM 보여주시죠 이야 얼마 만에 보는 그림입니까? 그래서 SM500이 딱 올라왔기 때문에 50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느낌인데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이 정도 갖고 만족하면 안 되겠죠 또 섣불리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이 올라온 큰 양봉의 모습 보이십니까? 불쑥 올라온 모습? 붉금붉글하죠? 힘이 느껴집니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 똑같이요 올라왔죠? 힘이 느껴지죠? 붉금붉글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다 기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글쎄요 아마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요 강부압도 좋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지보고서 9인 건수인데요 총 9인 건수가 높았을 때 1,200만 건 어제 아마 전망치가 900만 건 됐죠 아마 900만 건 초반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웬걸 882만 건 나왔죠 확 줄었어요 근데 이게 2021, 3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다 그러니까 점점 이거 고인 지표가 나빠지는 겁니다 나빠지고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인당 일자리 수가 역시 일정 먹이로 줄었다 높았을 때 2개였어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를 고려하고 골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1.5개가 줄었기 때문에 점점점점 고인 지표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라고 좀 보여준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민간 고인 지표 같이 보겠습니다 민간 고인 지표 역시 전월이 32만 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7만 건 나왔기 때문에 점점 빠지고 있던 것도 보여드리고요 사실은 이것하고 해서 고인 지표가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에 나오는 고인 지표가 그래서 노동부, 고인 지표도 다른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달리 보시면 좋은데 일단 추세는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전망치 20만 건이었으니까 그래도 18만 건 이해로 나오겠나 싶었는데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여도 같이 보겠습니다 급여도 같이 보시게 되면요 급여가 두 가지인데요 위에 있는 게 체인저, 이직자 하는 분이죠 이거는 약 10.5%까지 빠져 있다 급여에 대한 성장률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테이어, 인짜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도 역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만만하지만 급여에 대한 상승까지 약간을 줄여야 되고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저희야 뭐 우리 법인은 워낙 급여가 없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상관없죠 우리 이사명도 고생이 많으시고 언제쯤 이런 걸 같이 공유해볼까 급여가 얼마나 올랐는데 내렸는데 해볼까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려 저희는 작년에 30편을 삭감시켰죠 전부 다 급여를 삭감시켰고요 굉장히 허덕이는 법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안 믿는데 그거는 제 얼굴 보니까 안 믿는 거고요 후덕하니까 그게 실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임금이 좀 약간의 성장이 둔화가 되게 되면 역시 물가도 나빠지고 하면 파월이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금리를 나중에 만약에 금요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 금요일날 본인식품 못 나와버리면 파월이 금리 결정할 때 데이터에 의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어떤 파월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케인 얘기인데 허리케인은요 여기 나오죠 이한 작년 고려왔던 태풍이었죠 허리케인인데 이때요 엄청나게 컸어요 피해도 많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3억 달러 아 1130억 달러 1130억 달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130조 원 정도 원화 기준 피해가 나왔던 근데 아직까지 그게 수해 복구가 안 됐거든요 또 한 번 왔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사실은 이달리아가요 이달리아가 원래 카테고르 3였어요 3였는데 지금 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미국 현지 시간 밤으로 기점을 해서 약간 약해지지 않을까 전망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한번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원래 허리케인 기사를 속보에 넣을까 하다가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넣습니까 안 좋은 기사니까 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뭘 중요하냐 그래서 장이 올라갔다는 거냐 빠졌다는 거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허리케인 중요한 허리케인이 온 다음에 그 다음 날 주가에 대한 리액션을 보시게 되면 미디언값이 0.32%로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여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많이 빠진 적도 있었다 이한때 많이 빠졌죠 이한때 2.11% 빠지지 않았습니까 있었으니까 사실 빠져도 피해가 크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의외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디언값이 1.22%이기 때문에 역시 허리케인 가지고는요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을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강한 부분이 어떤 재 그 다음에 어떤 테러 되게 강해요 미국 주식은 어떤 분들은 걱정이 많고 장이 빠지는데 이런 건 금방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국 기업의 가장 큰 악기를 쓰거든요 실적이다 금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MS가 어디 준가요 MS? 잠깐만 이건 제가 풀어드려야죠 MS 여러분들 혹시 모건스테딩이 어디 준 줄 아세요 모건스테딩이? 아 참 MS가 어디 주예요 모건스테딩이 심볼이죠 심볼 모건스님 여러분들 이렇게 웃음이 없어요 미시시피네요 네? 미시시피? 미시시피 주랍니다 아 미시시피주 아 그러네요 단어가 되는데요 모건스테딩이 농담이고요 진짜 믿으실까 봐 걱정했네요 자 넘어갑니다 미시오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감사합니다.